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노동절에 쉬셔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고생 하실 것 같아서 영상 남겨봅니다 이번 영상은 도지코인 볼 건데요 도지코인 보시기 전에 일단 비트코인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지금 9200만원 그리고 8400만원 구간대까지 뚫어주면서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ETF 이후로 단기적으로 올랐던 거를 비하면 굉장히 가격대 유지 잘해줬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기준으로 RSI 지표가 3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만큼 최적의 진입 시기가 없다 말씀드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차트가요 전형적인 하이버민스키죠 이 구간을 정확하게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비트코인 현물 ETF죠 그리고 베어트랩 하락 잠깐 나와줬었고 최고가 상승 해주면서 미디어 어텐션 뉴스에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환희 파라다이스 신고가 캔시 올타임 하이 찍고 조정 이렇게 받으면서 불트랩 잠깐 반등 왔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공포 단계에 있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봅니다 내년까지 보는 그런 4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내로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상승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생각보다 길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포가 아니라 여기 보고 계시는 베어트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도지코인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요 다른 아이트코인들 비트코인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마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좀 더 자세하게 보실게요 여기가 제가 베어트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가 불트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공포 공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상승 추세선이 있잖아요 해당 구간이 뚫리면 좌절입니다 좌절이고 다시 이렇게 반등 해주면 정상화 이렇게 구간이 있는데 그래서 하이먼스키에 따르면 지금 단계가 공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포에 담고 환희에 팔아라 여기가 환희거든요 환희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사이클 이전에 작은 하이먼스키를 따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위쪽 7천만원 구간대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7천만원이에요 7천만원 구간대까지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추세선이 뚫리는 것도 계산해 두셔야 됩니다 이 구간 있죠 여기가 5,500만원 구간인데 여기가 좌절 구간입니다 좌절 구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5천만원 구간대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7천만원이고 지금 여기가 8천만원인데 저는 여기 좌절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 추세선 있죠 이 추세선이 뚫리는 구간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추세선 추세선이 뚫리는 구간이 좌절인데 5천만원 구간 좌절 단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해당 구간 공포에서 반등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반등 구간 나와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없었더라면 진작에 횡보 구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감기도 겹쳐 있죠 그래서 이런 횡보 구간 안 거치고 바로 이렇게 떨어졌을 그런 가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야 조금 하락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횡보장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하락을 안 하네 왜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것처럼 가파르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오면 다시 반등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조금 그 흐름을 거슬렀죠 하지만 여러분들 재미난 사실은 비트코인이 4년 주기라는 사실이고요 48개월 동안 지금 15개월 지났고 앞으로 21개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을 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들 작은 사이클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 내년까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2026년 사이에 이렇게 큰 상승 예상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조정 구간이 어떻게 보면 베어트랩으로 볼 수가 있고 신고가 갱신 해주면서 뉴스 미디어 다시 타고 사람들의 주목을 다시금 받으면서 어마무시한 상승과 함께 신고가 최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환희가 되고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장이 오게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락장일 때 많이 담아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원래는 오늘 영상 도지코인 보는 시간인데 비트코인이 워낙에 크게 많이 빠지고 거래대금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하지만 여기 시바이노코인과는 다르게 좀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도지코인의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선물 거래하는 그런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 굉장히 잘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도지코인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뭐 바닥권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 도지코인이요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코인이에요 하지만 지금 도지코인이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코인이고 정고 대비 하락률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여기 이쪽에 보고 계시는 이 저점이 좀 더 위로 올라와 있죠 이쪽에 도지코인을 보시면 해당 구간이 이 구간인데 원화로는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비트코인 다시 반등해 준다면 도지코인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그런 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슷한 프랙탈 이쪽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조만간 크게 반등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저점 진입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요번 밤이죠 5월 지금 촬영일이 5월 1일이에요 근데 5월 2일 새벽에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이 일단은 관망을 하기 위해서 현금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이런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은 반등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있었던 이런 매물대 구간 있죠 여기가 150원 구간입니다 이런 하락에서 이 150원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하락을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지만 150원 구간에서 크게 반등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도지코인도 지금 당장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지금 4년 사이클 상으로 상승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하락을 할 때마다 담으시는 게 크게 크게 수익 벌어가시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왜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가 지금 비트코인 차트예요 도지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200인데 고점이 1200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률 대비 이전에 비해서 거의 뭐 6배가량 더 크게 상승을 했었다 물론 이전에 있었던 이 바닥 구간 이거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200배 300배 더 크게 상승을 했었지만은 도지코인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민코인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 상승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역대급 바닥 라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어떻게 보면 저평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민코인은 한 번 크게 상승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격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구간이 찾아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계단식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옛날에는 코인 개수가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에 차지하는 비트코인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점점 다른 알트코인들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낮아질 겁니다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상승률보다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 알트코인에 담아두셔야지 나중에 여기 여러분들 알트코인 시즌이 찾아왔을 때 알트코인으로 크게 수익을 벌어 가신다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6개월을 기다린 자리예요 여러분들 작년 10월달 그리고 올해 4월 5월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기 업비트에 진짜 코인이 엄청 많은데 결국에는 비트코인보다 크게 상승하지 못한 알트코인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쪽에 보이시죠 탑 50 상위 50개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한 코인들 해서 와이프헷 페페플로 코어 PET AR 시바이누 세타 니어 프로토콜 렌더 헤데라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있는데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 있지 않나요? 대부분 1위가 여러분들 밈코인이고 2위가 AI 그리고 3위가 뭐냐면요 리얼 월드 에셋입니다 다 말씀드렸다 이것만 여러분들 담으시면은 올해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들 비트코인 5억원 10억원 갔을 때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계좌 만들어 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중에 코인 정보가 정말 많은데 어떤 코인을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제 개인 번호로 수자 7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심권 도와드리겠습니다 밈코인 중에서는 지금 어떤 코인이 인기가 있고 AI 코인 중에서는 어떤 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RWA 코인에서는 블랙록 관련해서 헤데라 코인처럼 그렇게 시그널 바로바로 나오는 종목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쪽 제 개인 번호로 수자 7 문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코인 정보를 유료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선물 차트인데 펀딩비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전쟁 이슈로 크게 하락을 했었을 때 펀딩비가 잠깐 마이너스로 나갔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와중에도 펀딩비가 마이너스가 아니다 여러분들 펀딩비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쭉쭉쭉쭉 빠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펀딩비 이렇게 쭉쭉쭉 빠지고 있는 와중에도 가격 방어 잘 해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금 관망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러한 미국의 불확실성 경제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시금 포지션을 열어서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그 시점이 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5월 1일이에요 5월 1일이 한국 시간으로는 2일 새벽 그러니까 영상 올라가는 밤이죠 지금 영상 녹화일이 5월 1일이니까 오늘 아니면 오늘 내일 여러분들 새벽에 제롬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기기를 보셔야 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GDP 하락을 하고 소비물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인플레이션 재발 그러면은 금리가 지금 5%인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작을 해?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우리가 돈을 너무 막 뿌린 것 같아 그래서 정부 지출도 줄여보자 해서 인플레이션 이렇게 잡았는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번 5월 1일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일 새벽이죠 2일 새벽에 발표가 될 건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완전 빅빅빅빅 빅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거 들어보시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는다 꼭 여러분들 진짜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다 이렇게 현금화하면서 관망을 하냐 금리 인상되고 나서요 여러분들 나스닥 의마무시하게 빠졌습니다 17K에서요 11K 마이너스 37% 빠졌고요 이번에도 슬금슬금 이렇게 빠지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는데 이 상승 추세선 해당 구간 16K죠 16K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이게 만약에 하락이 계속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비트코인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장이 열릴 거고요 만약에 아 뭐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해주면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시작이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리고 올해 2024년 미국의 대선도 임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뉴스 소식에 진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가장 많이 상승을 하는 게 민코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고 계시는 상위 민코인들만 담으셔도 올해 2024년 그리고 2025년에 비트코인 3억원 5억원 그리고 10억원까지 가면은 크게 수익 보신다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께 따로 소개해드릴 민코인은 따로 있는데 이쪽에 보고 계시는 얘네는 시가총액이 꽤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4번 5번 10배 상승할 거 얘네는 이미 10배 상승을 두세 번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0억원을 간다고 했을 때 10배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얘네는 많이 상승해봐야 100배 상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5번 4번 10배 상승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시가총액이 낮은 그런 민코인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무런 민코인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다른 민코인들 크게 상승을 하는데 얘만 상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는 민코인 전혀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민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고르고 고른 코인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같이 하락하는 장에 담아두시면은 나중에 상승했을 때 정말 크게 상승해 있는 1000배, 10만배 상승해 있는 그런 여러분들 계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민코인 정보 궁금하신 분들 이쪽에 제 개인 번호를 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댓글에 뒷자리 4자리 함께 완료라고 달아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 과정은 우리 구독자분들인지 유료방 업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고요 유료방 업자들이 해당 코인 정보를 가지고 돈 받고 팝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유료가 아니라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번호로 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도지코인이랑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다가오는 FOMC 등등 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5월 2일 새벽입니다 5월 2일 새벽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꼭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